아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 아 아 아 아주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아 아 중요한 카바라 말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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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전소민 반칙이에요 안 해 아 소민 아이전 아이전이 있어요 야 이 자식아 아이전이 있어요 대단하다 아이전을 하고 하는 게 어디서 아이전이 있어요 지금 오오오 아 빈길 어떻게 알지 어 소빈이 왔어? 어 소빈이 왔어? 어 잡았다! 야 잡았네! 야 소빈이 한 마리! 야 잡았네! 야 소빈이 한 마리! 잘한다! 오빠 저는 이거 한 번만 고쳐주시면 안 돼요? 어떤 거요? 고장 났어요 얘가 그래서 지금 손으로 하고 있어요 걔 더 잘 잡혀요 수동이? 지금 손으로 찌가 아니야 느낌을 보고 있어요 감각이야 손을 넣어볼까 한 번? 아 차가워! 아 차가워! 야 너 손을 왜 넣어 거기다가 그렇군다고 잡히는 거 아니야 야 이유가 뭐야? 니 손을 물질 못해 오빠 돈 많아? 오빠 차 있어?